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 경북도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예천군 의원과 스트릿바에 출입한 국회의원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며 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를 위해 포항시와 LH, 한전, 추사원공사 등 5개 기관이 분양 활성화 특별 대책 TF를 구성했습니다. 블루밸리 분양 활성화 TF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산업단지 전력 공급과 분양가 할인, 업종 다양화 등 입주 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투자한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투자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 인센티브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대신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는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최고 100억 원으로 묶여있는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포항 여성회는 세계 여성의 날에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 포항 한동대학교가 성평등 걸림돌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걸림돌상은 성평등 실현을 저해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데 성소수자 혐오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동대학교와 경북대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한동대는 학생들이 주최한 강연회가 권학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려 부당 징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산촌 거점 육성 시범 사업에 선정된 울진군에 6년간 500억 원이 투입돼 금강송 명품숲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6억 원을 들여 도시민의 귀산촌 지원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과 국유림 임대농장 활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4년까지 금강송 치유휴양 네트워크와 연구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